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일단 미국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올림픽이 있으면 경사죠. 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올림픽 시즌이 미국에서 올림픽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올림픽 시즌이 너무나 즐거운 전 세계의 파티인데 메이저 채널들 케이블 TV들 말고 메이저 채널들 마다 돌릴 때마다 올림픽만 나오진 않거든요. 미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박스건 NBC건 ABC건 계약을 맺어요. IOC와. 그래서 근데 차례차례로 한 회사 한 회사 한 회사 돌아가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라이브 경기는 한 채널에서만 볼 수 있게끔 돼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근데 한국에 왔더니 SBS, KBS, MBC 틀면 다 올림픽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한국인들이 올림픽을 사랑해서 놀랐어요. 평창 올림픽은 물론 한국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도 너무 좋은데. 제가 좋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소치 올림픽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뭔가 조금 다른 미국과 한국과의 차이점이었어요. How is that In France? About the copyright? People's channels called Francie Television is French TV if I have to say it in english. And there's actually two or three channels which belong to this company. And you will have to direct the whole day. In the morning, afternoon, and then during the evening. Always that channel? Yeah, and then TV news and other channels. ASAuth 공ilia 나 전 Build 전 그럴 Marvel com IOC에서 구매하거나 한국 정부가 구매했을 때 다 3개의 회사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인 채널이 무엇일까요? 메인 채널? 네. 저는 전부 다 메인 채널이 아닌가요? 저는 전부 다 메인 채널이 아닌가요? 저는 TV에 있는 채널의 이름은 MBC입니다. 제가 직접 봤지만 인터넷에 봤어요. 그리고 프랑스 팀이 있었어요. 프랑스 팀이 있었어요. 프랑스 팀이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핸드폰으로 있었어요. 왜요? 네. 왜요? 왜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 팀이 정말 잘 안 좋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팀이 있었어요. 프랑스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팀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팀이 있었어요. 중국 팀이었어요. 중국 팀이었어요. 중국 팀이었어요. 중국 팀이었어요. 한국 팀이 정말 잘 안 좋았어요. 네. 나폴레온의 사진이 있었어요. 왜요? 네. 네. 저의 작은 잘못은요. 그런데... 저의 작은 잘못은요. 저의 큰 잘못은요. 그래서 이런 작은 잘못은요. 저의 작은 잘못은요. 저의 잘못은요. 그런데... 프랑스라고 이제 호명이 됐고 그 옆에 국기 보여주잖아요. 러시아 국기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실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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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